이렇게 앉아서 보라고 동그랗게 의자가 되어 있네요. 저기 붙어주네요. 아까는 움직여서 머리가 아팠는데 여기는 이제 고정적인, 마치 바닷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바닥에 빠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에 빠진 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의자가 있네요.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빠져서 바닷속에 있는 생물을 구경하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아까는 들어가서 천정이고 벽이고 막 움직이니까 정신 없었는데 여기는 좀 그림이 그려져서 안 움직이니까 오히려 나는 편안하네요. 아까 막 들락날락했어. 어지러워서. 여기는 조개가, 조개가 큰 조개가 이렇게. 만두에 삼치자. 해마도 있네? 진짜. 이렇게. 라면 많이. 좋아요, 좋아요.